반갑습니다. 수능생인 단계정복의 강력한 도구 0.1 그리고 3 강상시입니다. 자 3월 모의고사 끝났습니다. 좀 후련하신가요? 아니면 좀 아쉬움이 남나요? 아니면 후회가 생기나요? 여러분 우리가 3월 학평을 끝나고 나서 항상 가져야 될 생각은 내 마음속에 드는 여러가지 감정들이 있잖아요. 이런걸 철저하게 배제하고 실제로 우리가 모의고사를 분석해보고 나의 약점은 무엇이고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는 계기로 삼으면 됩니다. 사실 2019학년도 3월 학력평가를 보면 생활과 윤리같은 경우에 너무 쉬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별로 쓴소리를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항상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자고 얘기하는데 이번 3월 학평에서 여러분이 1등을 못 받았다 그럼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나는 생활과 윤리를 끝까지 완강을 안 했으니까 뭐 1등을 못 받아도 돼. 아니면 아 요번엔 실수했던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스스로에게 면제부를 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면제부를 주는 건 상당히 심리적으로 긍정적 요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내가 왜 만점을 못 받았지? 이런 문제들을 내가 왜 틀렸지? 라고 생각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번 문제가 그다지 어렵지 않았고요. 사실 작년 수능이 50점 만점 1등급 컷이었잖아요. 이 문제도 실제 수능으로 간다면 50점 만점이 1등급 컷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쉬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상 등급 컷을 보면 1등급이 47, 2등급이 45예요. 여러분들이 완성되지 않은 학생들 아니면 생윤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의 실력은 향상될 것이고 1등급 컷은 50점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47점으로 1등급을 받았다. 그렇다고 안심해도 안 되고요. 만약에 내가 47점 1등급 컷을 못 맞췄다. 라고 생각하면 진짜로 심각하게 생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생윤 공부를 철저하게 해서 다음 모의고사 때부터는 1등급을 맞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일단 오답률 분석부터 좀 해볼게요. 오답률은 보면 30% 이하의 딱 50% 있고요. 그 다음에 30% 이상의 딱 50% 있습니다. 30% 이하가 총 11문제예요. 그리고 정답률 10%대 문제도 무려 2문제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에서 50%대까지가 4문제 정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50% 이상의 문제가 6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30% 이하 문제가 11문제 그 다음에 30%에서 50% 문제가 4문제 그 다음에 50%에서 80% 오답률 50%에서 80% 사이의 문제가 6문제니까 난이도가 적절하게 분배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그래프상으로만 봤을 때 난이도가 적절하게 분배되어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모두 문제가 오답률이 50% 이하인 문제였습니다. 사실 60% 이상 문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답률이 60%에서 70% 좀 심하면 80%에 이르는 극악한 문제 이런 문제는 없었어요. 아주 지엽적인 내용을 내거나 여러분들이 상당히 독해 어려움을 겪는 제시문이나 낯선 사상과 낯선 선택지가 나온 건 없습니다. 보통 절반보다 약간 더 많은 학생이 틀린 문제니까 이 6개의 문제도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누차에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정답률 30% 이하는 기본적인 독해력으로 푸는 문제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초적인 제시문 해석 능력을 발휘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사실 30%에서 50%도 대립적 구도를 확인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사실은 기초적 제시문 독해 능력에 기반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대립적 주장의 독해 능력까지 요구하지는 않는 문제였고요. 50% 이상의 문제는 유형별 문제 풀이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도 지금 문제로 보면 고난도 유형의 유형별 문제 풀이법을 요구하는 문제는 아니었다. 사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능 문제의 정답률과 지금 모의고사의 정답률을 본다면 정답률이 상당히 실제 수능보다 낮아져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틀렸다면 아, 수능 가면 큰일 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학평을 보고 만족하지 말고요. 이 학평을 보고 여러분들이 뿌듯함도 가지지 말고 뭐 해야 되냐면 긴장해야 되는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답률 탑 5를 보면요. 10번 문제가 오답률이 57%입니다. 분배 정의 문제인데 플로우 차트 유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오답률이 57%에 이른 이유는 첫 번째 분배 정의를 제대로 정리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플로우 차트 유형에 대한 문제의 풀이법이 좀 명확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채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시민의 불복종인데 여러분 시민의 불복종이 오답률이 55%인데 한 명의 사상가예요. 두 명의 사상가도 아니고 한 명의 사상가 존 놀지만 나온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게 55%라는 건 심각한 수준이다. 환경윤리는 여러분 정답률이 낮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될 사상가가 13명이에요. 제가 이제 강의에서 줄어들였잖아요. 칸트, 레건, 테일러, 칸레테만 제대로 기억하고 나머지는 제시문 독해로 풀어라. 시민의 불복종은 3명 나오잖아요. 드워킨, 롤스, 그 다음에 쏘로 나오는데 여러분 드워킨은 거의 출제 빈도가 없으니까 쏘로우와 롤스만 알면 되고 롤스만 집중해서 공부하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다. 사실 많은 배경 지식이 필요한 문제도 아니었어요. 이 문제도 독해력만 발휘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18번 문제가 오답률 3인데 오답률이 55%예요. 공리론을 적용해서 특정한 행동에 대한 조언을 하는 문제거든요. 이건 제시문에 나와 있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사회적 공리, 사회적 효용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만 찾으면 되는 문제인데 이게 무려 오답률이 55%라는 건 진짜 전국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생윤을 제대로 공부 안 했다. 아주 고난도의 적용력, 추론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전통적으로 오답률 1위를 사수했던 환경윤리가 오답률 4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답률 53%고요. 벤다이어그램 유형인데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오답률 5위가 17번 문제, 해외 원조 문제인데 해외 원조도 갑을 사상과 비교형인데 항상 해외 원조하면 누구와 누구가 비교됩니까? 존 롤즈와 싱어가 비교되잖아요. 존 롤즈와 싱어의 내용만 정확하게 제시문해서 대립적인 요소들을 찾아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문제 수준은 높지 않았고요. 새로운 논점이나 새로운 사상가나 새로운 유형의 선택지가 나온 게 없습니다. 아주 평이한 문제들로 나왔고요. 앞으로 수능 생윤은 이렇게 나오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생윤에서 새로운 논점과 새로운 형태의 문제 유형을 만들면 오답 10위가 나타나고요. 문제 오류 10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생윤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논점이 정해진 상태에서 흔히 말하는 문제은행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제발 좀 핵심적 내용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세요. 환경윤리, 시민의 불복종, 사형제도, 전쟁, 분배 단원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요. 여기서도 교과서나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나오지 않았던 지엽적인 내용을 파고드는 잘못된 방식으로 공부하면 시간만 많이 걸리고요. 출제 경향에 맞는 준비가 안 됩니다. 제가 개념을 10분의 1로 줄여서 0.1 그리고 3일 한 강의를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념이 부실한 거 아니냐, 빠지는 개념 없느냐. 근데 실제로 이번 모의고사도 보세요. 개념 완성에서 빠져있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너무 과도한 개념, 지엽적인 걸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핵심에 집중하지 못하고 문제가 쉽게 내어도 틀리게 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면 핵심적 내용에 집중해라 제발. 두 번째, 기본 개념에 충실한 공부를 제발 좀 해라. 기본 개념에 충실한 공부란 뭐냐면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제시문에서 내가 어떤 논점을 읽어내야 될 것인가, 선택지가 어떤 의미로 구성되어 있는가, 선택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는 독해력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흔히 말해서 교과서를 넘어서는 개념들, 그 다음에 지엽적인 개념들에 집착하지 않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생윤에서 고득점을 하려면 제시문에서 정답 찾는 능력을 기르고 독해력을 강화해야 정답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는 내용과 여러분들의 암기된 지식은 항상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부정확한 여러분들이 암기, 부정확한 여러분들의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정확하게 정보가 주어져 있는 제시문에서 정보를 찾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는 12월, 그 다음에 1월, 2월 동안 여러분이 공부했던 것에 대한 보답으로써 주어진 선물 같은 문제들이고요. 사실 새롭게 주목할 만한 출제 경향이나 새롭게 주목할 만한 사상가가 나왔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6월 모의평가 때까지 여러분들이 수능특강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분석을 잘해서 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대비를 잘하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의 문제는 그냥 내가 실수를 했으면 앞으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부정확한 나의 기억과 나의 암기된 지식보다는 제시문에서 정답을 찾아야 되겠다. 이것 정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쉬운 문제들은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모의평가에 대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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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